여러분들이 이 개념 강의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공식을 설명드렸잖아요 공식을 설명드린 다음에 아 저게 저렇게 되나보다 근데 뭔가 내가 저게 이게 내가 제대로 배운 건가 좀 아리까리하다 물리 공부를 할 때 항상 그게 언제 해결이 되냐면 이 공식을 사용한 뒤에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필요 없이 제가 그냥 풀어드리는 거를 쭉 보시면 돼요 그냥 팔짱이고 쭉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리고 풀이 본 다음에 나도 한번 똑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거는요 언제 스스로 푸는 거냐면 나중에 PST 끝나고 기출문제 끝나고 B킬러 모의고사라고 해서 개념 모의고사를 제가 중간에 제공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PST랑 기출문제까지 풀고 나서 해설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나서 그 B킬러 모의고사 개념 모의고사 풀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문제풀이가 스스로 안 돼요 물론 물리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처음에도 되지만 보통 사람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물리학은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다 1등급 나오게 제가 커리큘럼을 다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 이런 공식이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만 보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문제풀이를 다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한번 보고 복습할 때 내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어? 기억이 안 난다? 그럼 다시 한번 보고 아 이렇구나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정도 해서 열 문제만 푸시면 그때부터는 감이 잡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erc ici 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